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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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승부하면서. 구키 영상을 찍고 있는데… 했던 것 같아요. 한복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CG도 눈 내리는 배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킹메이커 안녕하세요 단우입니다 오늘 방금 제 첫 촬영을 했는데 좀 놀랍지 않나요 제가 드디어 벌써 제 차례가 와서 네 번째 왕 변화의 왕국의 왕인 단우의 앨범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쿠키 영상을 촬영했는데 보셨을 때 좀 잘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3집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블랙크라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킹메 포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우는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시작! 스팸! 안녕! built-in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 저는 개인신이 일찍 끝나요. 그리고 이제 분무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싹싹 해서 잘 해놓으면 첫 번째기 때문에 다음 멤버들이 아주 잘 해놓지 않아요. 물론 단이 형이 쿠키 영상에 찍었지만 블랙카운트 첫 번째 포문을 열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빠르게, 빠르게, 예쁘게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트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주세요. 귀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지금 우리 동식이 형 아니 루이 형 개인 컷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나와서 보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음이 저희 단체 컷이에요 이번에 안무 또 퍼포먼스 이게 또 진짜 대박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뮤직비디오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저희는 루이 형을 응원하고 단체 컷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3집 대박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이팜 대박났자! 아이팜 Let's get it! Do you wanna feel the slow wind? 아 내 거에요 망고 끝났었어요 내 거 아니에요? 퇴장하세요 내 건데? 이건 내 거 이건 안 먹고 저러 봐 종농아 준비해 이리와 내 거야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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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Q. 아이밤 컷을 찍게 됐는데 갑자기 떨리지만 그래도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화이팅! 자 쿵! 자비는 없어 드레싱 어 자비는 자비는 없어 이거 넣어 딱 넣어 우리의 한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Q. 아이밤 컷을 찍는다 Q. 아이밤 컷을 찍는다 Q. 아이밤 컷을 찍는다 Q. 아이밤 컷을 찍는다 우리가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의상이 바뀌었죠? Q. 아이밤 컷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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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안 하는데 갑자기 아이반! 아이반! 찍어주시죠. 동일이 찢어버렸어. 동일이 찢어버렸어. 아이밤 뭐야. 누가. 이토로 봐. 이토로 봐. 아이반이 정말 많이 늘고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구매도 같이 여쭤볼까요? 아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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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일이 겨울이징! 으라이! 겨울 수ingen 와아아아 너무너무 멋있어! NAVAL! 멋있어! 외쳐야! 으木!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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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흑화된 아이반과 순수한 아이반인데 순수한 아이반이 지금 죽어가는 스토리여서 저는 순수한 아이반은 없어지는 그런.. 아이반은 여기 올라갈게요. 3,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3, 2, 1, 1, 1, 2, 1, 2, 1, 2, 1, 3, 1, 2, 1, 2, 1, 2, 1, 3, 2, 1, 2, 1, 3, 2, 1, 1, 2, 1, 2, 1! 마지막 씬 더워 뜨고 싶어요 버진거 마지막인거처럼 거진거...? 아.. 꺼진거 아니네 아직 안 보였어요 마지막 씨 촬영이니까 이제 마지막 사진 촬영을 같이 이씨 하고 덤벼드렸잖아요. 이거 찍고, 알바니언 게이거 찍고 저희는 이제 블랙 버전의 옷으로 입으러 갈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착장이에요. 블랙 슈트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개인 촬영을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늘 블랙으로 개인 촬영을 할 것 같은데 이쁘게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그럼 잘 하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 아우, 좋다! 그렇지, 아우, 좋아! 뭐야, 아우, 좋아!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아까 화이트 킹덤 선, 이제 아킹덤 하는데 이제 블랙킹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결을 하는 부분에 왔는데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딜레이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딱 한 번에 딱 끝내고 다음 세트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촬영 한번 보시죠. 안녕! 지금 촬영할 씬은 아까 보셨던 그 화이트 킹덤과 역시 블랙킹덤의 시벨 워 아리반 의상이요! 내부 전쟁 씬입니다. 지켜보시죠. 미야! 아, 이게 아닌데? 다음! 응? 인정아! 어, 아이저 버튼! 자, 대단하나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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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12시 반인데요. 밤, 물론 밤 12시 반이고요. 제가 준비했던 시간은 아침 2시인가? 부터 샵인을 해서 새벽 2시부터 밤 12시, 아, 뭐야. 밤 12시 반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부가 끝나고 드디어 2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앉아서 이제 근엄한 왕처럼 연기를 하면 되는 건데 주위에는 불기둥이 막 이렇게 싹 올라올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거기 앉아서 불기둥 안에 주위에 앉아서 이제 다리를 꼬고 되게 폭군인 것처럼 타락한 킹덤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개인 컷을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제 촬영 세트장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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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영이 잘못해서 불에 타지 않는 옷이 불에 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면 중 하늘 타지 신의 실패 Simply 잘하셨다! 빌라 바이 그리고 라인 레슨 끝! 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카르마 때는 이게 천이어가지고 조금 뭐... 그냥 끌려 다니고 뭐 표정하고 이러면 끝났는데 이번엔 진짜 철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토목 보시면 자국이 좀 많이 남았을 정도로 이게 진짜 단단한 철이라 다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제대로 임했는데 솔직히 살짝 아쉬운 게 이게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흘려나오는, 끌려다니는 걸 제가 생각했던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게 살짝 안 나와서 진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쁘게 그림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사랑해. 대단한 철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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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